선친 시대에 자산이 있으면 우리는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성향이 조금 강한 것 같아요. 대신에 여러분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재단을 만들어서 인류의 공익에 많이 기여하는 재단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취지가 다 기독교를 믿건 안 믿건가에 하느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더 늘린다라는 그런 취지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논어에 나오는 박씨재중이라고 널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면 돈, 재주면 재주, 뭐든지 간에 널리 혜택을 주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준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동아시아에는 사람의 인기형 유행 중에서 성인이 되는 게 제일 높은 경지에 올라가는 건데 공자가 제자의 질문에 박씨재중은 성인도 도달하기가 어려운 거다. 하늘 정도가 돼야 그럴 수 있을까 말까 하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완전한 해결이라는 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느 정도 해결했다면 삶의 의미라든지 이런 게 중요해지는 그런 건데 다들 아시다시피 대학 20대 때 배운 교육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교육이 되면 좀 슬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시대가 격변하는 시대는 늘 재교육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좀 더 넓힌 개념이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이죠. 평생교육하는 건데 그러려고 그러면 요즘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안날부터 주장하는 거는 학력 인구가 줄어들어가더라도 대학교의 경우에는 자기 그냥 인근에 가까운 곳에 어느 정도 등록금은 원래 학생의 100%는 아니라 어느 정도 내면 기존의 수강생 플러스 다닐 수 있게 이렇게 하면 대학 재정에도 좀 도움이 되고 또는 많은 사람들이 학문을 체계적으로 다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대학에서 또 할 수 있는 기능이고 또 다른 게 있다면 이런 성천문화재단처럼 개인만이 아니라 좀 더 독지가들이 이런 재단을 만든다면 서울이든지 또는 서울 아닌 곳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장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이들한테 재산만 물려줄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기억 그것도 일종의 문화자산이죠. 그런 공책 같은 것도 물려줄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했던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런 거를 더 넓힌다면 물리적으로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사는 시대라고 하더라도 아직은 100살 넘긴 것은 덤물지 그렇지 않습니까? 70을 넘긴 것은 많이 일상적이 됐습니다만 물리적으로는 더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고자 했던 그런 취지는 죽음을 넘어서서서 다음 세대로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노메소 성천문화재단이 1세대 재단을 창립하신 분들은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아드님, 메뉴님도 2세대로 넘어오셔서 댕기고 또 다음 세대로까지 쭉 이어져서 우리가 100년, 200년 진행돼서 한국 문화사업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재단으로 성장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는 그런 터전이 됐으면 하는 걸로 축사 아닌 축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필이면 제 강의에 앞서서 33주년 기념식을 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인연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34주년 기념식에 이어서 본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여름으로 치닫는 듯 하다가 일요일부터 연일 3일째 비가 와서 또 그 이전의 계절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환절기에는 늘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황제의 내경이라 이런 책에 오면 상한이라고 그래서 질병이 어디에 생기느냐 이렇게 한기가 우리 몸을 상하게 한다라고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늘 보온에 체온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체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두툼한 옷을 빨리 옷장에 넣고 싶어도 조금만 참으셨다가 확실하게 여름으로 이렇게 돌아선 뒤에 넣으셔도 안겠죠. 안 그러면 넣었던 옷을 다시 끄집어서 입어야 되고 또 귀찮다고 그냥 여름옷 얇은 옷 입다가 한기에 들리면 또 뜻하지 않게 여름에 감기에 걸리는 누구도 걸리지 않는다면 여름에 감기에 걸리는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먼저 저번에 24시품을 시간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이런 게 있다 정도로 넘어갔는데 그 중에 섬농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다음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섬농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어렵습니다. 어렵고 24시품의 내용을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24시품 중에 하나를 섬농이라고 말하면 섬농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사전에 뭐 총각 그러면 결혼하지 않는 남자 이러면 결혼하지 않는 남자라는 뜻을 안다면 그것을 총각이라고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총각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죠. 총각이라는 말을 모르면 사진에 찾아와서 결혼하지 않는 남자 아 그러면 총각이라는 말을 언제 쓸 수 있는 거구나 결혼하는 남자에 대해서 가르쳐을 때 총각이라고 부를 수 있는구나라고 해서 말의 의미를 배울 수가 있죠. 그런데 24시품은 방금 말씀 그런 방식으로 사전에서 풀이를 하지 않고 시로 풀이를 해요. 섬농이라고 말하면서 그 섬농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시로 풀이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도 갑갑해한 게 아니라 조선신대 때도 많이 갑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선이라는 사람이 사공도 식품 첩이라고 24시품 하나하나에 해당되는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김홍도의 24시품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를 해보라는 건데 그건 제가 강의를 할 때 안대회 선생님이 24시품에 대해서 책을 번역하면서 정선의 그림을 책 속에 다 하나씩 하나씩 소개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궁극의 시약이라는 책 이름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24시품의 개념에 대해서 방금 앞으로 살펴볼 이런 시도 번역도 하고 그것을 정선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림으로 그려내느냐라는 그림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식품의 시도 이해할 수도 있고 그림을 또 통해서도 이해할 수도 있는 건데 물론 정선 그림을 잘 그렸으면 식품의 24시품의 각각의 개념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겠지만 또 그림이 생뚱맞으면 오히려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을 듯 한데 그것을 같이 보시면 24시품의 내용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24시품은 4자로 4자씩 되어 있고 모두 이게 4연이고 그 다음에 4연이고 4연 모두 12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의 내용을 간단하게 읽어보면 체체유수라는 건데 체체는 의성어예요. 의성어라서 유수라고 하는 것은 별자로 들어 물이 흘러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물이 흘러가면 소리가 나겠죠. 그거를 의성어로 찰랑찰랑 할 수도 있고 여러분 보면 뭐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콸콸콸 할 수도 있고 졸졸졸 할 수도 있겠고 사람마다 어감인데 찰랑찰랑으로 번역하면 물이 좀 많은 느낌이 드는 거고 졸졸졸 흐른다 그러면 물이 조금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냥 사전에 찾아보면 물 흐르는 소리인데 그 소리를 어떻게 이렇게 매칭을 시켜야 될까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제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저는 굳이 찰랑찰랑 보다는 번역을 한다면 찰랑찰랑 하면 너무 가수 노래 소리가 무슨 노래죠? 누구 노래죠? 찰랑찰랑 그 노래가 너무 생각이 나서 신의 물로 본다면 저는 섬농가 연관지 오면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졸졸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다른 사람의 번역인데 그 다음에 봉봉원춘 봄이 성큼성큼 멀리서 이렇게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 왜 살금살금하고 졸졸이 어울리지 찰랑찰랑하고 살금살름은 안 어울리거든요 살금살름은 몰래 몰래 조금씩 조금씩 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찰랑찰랑 해버리면 의성어가 이렇게 위가 아래가 이렇게 격이 안 맞는 거죠 번역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따져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졸졸 물은 흐르고 봄이 멀리서 조금씩 찾아온 거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게 왜 졸졸이냐 그러면 봄이 왔으니까 산에 얼었던 계곡물이 흐를 때 콸콸 흐르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녹아서 흐르는 거니까 그건 졸졸 번역하는 것이 이 시에 어강을 잘 드러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요요신곡 지금 여기도 부르니까 왜 졸졸 번역하냐 그러면 이게 깊은 골짜기잖아요 골짜기지 우리 한강에 서울에 얼어는 한강 이런 장면이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강폭이 높지도 않고 아주 사람이 뛰면 건너갈 수 있는 정도의 시냇가니까 졸졸 번역하자 그래서 이때 요요라고 하는 건 찾는 사람도 없고 인적도 드물고 이런 맥락이 졸자 그런 골짜기 언뜻 시견 민 거기에 여인이 왜 나타났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시적인 화자도 있고 시에서 말하는 화자가 지금 골짜기를 가서 봤는데 지금 얼어물이 녹아서 졸졸 흐르고 봄이 조금씩 찰어오는 기미도 보이는데 여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정선이 그림을 그릴 때 이 섬농을 어떻게 그릴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그렸어요 누구예요? 사생님 누구예요? 여인이죠 여인을 그린 거죠 그래서 사봉도 아니다 정선도 머리가 아프죠 이 섬농을 보고 이 섬농에 어울리는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 고민하다가 식구 중에 시견 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여인이 지금 꽃이 이렇게 피어있잖아요 피어있고 나무 덩그려서 뭔가를 바라보는 장면 이렇게 그림화 시를 화중유시 시중유화처럼 시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죠 이게 끝났죠 여인이 모인다 미인도 봄을 구경하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또 풍광을 설명을 하는데 벽도 만수라고 하는 건 나무 가득 피었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뭐가 피었느냐 복사꽃이 이렇게 활짝 피었다 그다음에 물가에는 산들바람이 불고 햇빛은 따사로우니까 초범보다는 조금은 더 진전된 거죠 3,4,5라고 한다면 4월달 정도 된 그래야 꽃이 피는 3월달은 꽃이 많이 안 피잖아요 아마 4월달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드나무 유엄 엄은 거늘이니까 보드나무 거늘에 길이 나와있는데 그게 요즘처럼 직선으로 쭉 뻗은 게 아니라 지형 지물을 피해서 길이 나는 거니까 당연히 꼬불꼬불 하겠죠 그다음에 유엥 비린 깨꼬리가 있죠 그렇죠? 한마리가 아니라 한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모여서 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뜻이죠 이거는 사랑하고 대비되죠 지금 시적 화자는 혼자고 여인도 와있고 그다음에 꽃길이가 비린이라고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깨꼬리가 두 마리 이상이 절지어 놓으니까 사람도 시적 화자가 미인하고 뭔가를 생각하는 지금은 따로따로 왔지만 와서 만났잖아요 만난 건 아니고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게 할 때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이런 식구에서 약간 언뜻 비추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맥락을 쫓아서 이런 텀새를 쫓아서 이런 봄기온을 쫓아서 또는 내가 갔더니 여인이 와있는 텀을 쫓아서 한 걸음씩 한 걸음이 더 찾아갈수록 식지유진 더욱더 진실하게 알게 된다네 여장 부진 여고 위신 아무리 가지다 써도 부진 끝이 없고 끝이 없고 우리 진짜 할 때 어유궁 어이 불궁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여기서도 미진 진짜는 궁자랑 비슷하죠 다음이 없고 풍경은 내 것이나 느끼면 늘 새롭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선동을 이렇게 시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잘 안 잡히죠 잘 안 잡히죠 이게 뭐를 가지고 했을까라는 건데 그래서 정선도 사람들이 식품을 읽으면 좀 더 잘 이해를 하리라 이끌어주는 맥락에서 그림으로 24식품 각각마다 그림이 있어요 그림을 그렸는데 아마 시적 화자는 빠지고 미어인이 뒤에 높은 산을 그린 거는 약간 깊은 유곡이라고 말했으니까 이게 도시가 아니라 심산 유곡에 심산 유곡에 이렇게 꽃 구경 와 있는 따지면 그것도 이상하죠 왜 미인이 심산 유곡에 구경을 와 등판에 구경을 하면 뭐 이렇게 따지면 하나하나 고개를 아닌데 앞뒤가 아니라 가로 세로로 적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지요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건 말의 값이에요 여러분들이 물건 값이라는 말은 들어서 모르는 사람이 없죠 저는 강조하는 게 우리에게 오신 분들이라든지 문학을 하려면 말의 값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말의 값을 알면 책을 읽어도 재밌고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어도 재밌고 글을 쓰실 수도 있고 우리가 사전에 있는 단어는 그냥 죽어 있는 거죠 데드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다라고 의미를 풀이해 놓은 자료집인데 우리가 시를 쓰건 그림을 쓰건 하면 만약에 시를 쓴다거나 소설을 쓴다거나 어디 가서 감상문을 쓴다고 한다면 내가 사전에 있는 수많은 어휘를 골라서 말을 조합하는 거잖아요 어느 말을 먼저 할지 어느 말을 뒤에 할지 또 어떤 말과 어떤 말을 엮을지 그렇게 했을 때 읽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여행기를 썼다면 내가 그곳을 가보지 않았지만 그 사람 여행기를 읽으면 마치 가본 듯하게 내가 거기에 있는 듯하게 읽혔다 그러면 원래 글자는 죽었지만 유행기를 쓴 사람의 글자의 조합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서 가 있는 것처럼 낱말 하나하나가 용어 하나하나가 제 값을 하는 거예요 제 값을 가능한 우리가 그럴 때 이 말을 왜 여기다 썼을까 라고 하면 그 말은 죽어 있는 거구나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걸 묘사하는데 굳이 이 말을 쓸 필요가 없는데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물론 작가가 의도하는 것을 읽는 사람이 다 못 헤아릴 수도 있고 또는 독자가 다 헤아렸지만 그것이 작가가 쓴 것보다는 제대로 취지를 살려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죽은 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말의 값을 아는 게 아주 중요해요 말의 값을 모르면 시를 읽어도 시가 잘 다가오지 않고 드라마를 봐도 대사를 봐도 잘 다가오지 않고 노래를 들어도 노래말이 내 이야기로 이렇게 다가와서 감정이입이 잘 안 되죠 그렇게 할 때 말의 값 하나하나 사전에 죽어서 이렇게 뻗어 있는 지멘하고 활자에 의해서 종이 위에 딱 달라고 누워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값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 뛰어다니게 사람을 뛰어다니게 할 수도 있고 사람을 춤추게 할 수도 있으면 종이 위에 이렇게 활자 위에 누워 있던 것을 일으켜서 막 생동하게 만드는 거죠 말을 살게 만드는 거죠 그러려면 그 말이 각각의 자리에 있을 때 제자리에 위치를 해두는 거죠 각각의 자리에 그렇게 두는 건데요 그러면 성자는 가늘다 뜻이고 농자는 많다라는 뜻이고 또는 자잘하다 이런 뜻이고 무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제가 번역을 찾아보니까 가늘다 잘다 해서 좀 더 의미를 한 그릇 더 나아가서 날씬하다고 번역을 하고 또 한쪽으로 더 나아가서 섬을 날씬하다고 했으니까 농을 번역할 때 통통하다고 번역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사람의 체형으로 가버린 거잖아요 사람의 체형적으로 가늘다라든지 많다라고 하는 걸 사람의 체형으로 가서 날씬하다 통통하다라고 간 건데 뭐 시니까 그렇게 해석하지 못할 이유는 없지만 이런 섬과 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의 체형까지 너무나 과도하게 끌고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렇게 하신 분은 말의 값에 대해서 말의 값을 온전히 그대로 살렸다기보다는 아마 거기에 여인이 나오고 뭔가 시점화자가 약간 매료된 듯한 느낌이 드니까 섬과 농을 가늘다와 많다 해서 날씬하다 통통하다라고 이렇게 의미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분을 모르니까 해놓은 걸 보였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너무 과도한 과도한 의미의 부여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가늘다랑 많다라는 것으로도 의미를 충분히 살려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채채유수라고 하는 건 가늡니까? 많습니까? 오늘 말 안 하기로 했어요? 가늘다랑 그러니까 물줄기로 보면 가는 거죠 그런데 앞에 있는 원춤도 앞에 있는 원춤도 봄이 확실히 확 오지 않으니까 그걸 가늘다와 만타로 나눈다면 가늘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거윽하고 깊은 골짜기 이런 게 아직도 미인하고 이 사람하고 뭔가 이어지지 않았잖아요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느다란 희망 가늘다란 가능성 이런 게 있지 아직은 짙거나 통통하거나 이렇게 나아갈 수는 아직 없죠 그런데 여기에 와서 보면 뭔가 늘어나는 양적으로 훨씬 늘어나죠 꽃이 만수했다라고 하는 건 앞에는 있는 듯 많은 듯 허르는 듯 거친 듯 이러다가 여기에는 만개했다 우리 개화랑 만개의 기준 아세요? 개화랑 만개는 꽃을 관찰하는 개화를 관찰하는 관찰목이 있어요 그 나무에 한 가지의 꽃이 세 장 피면 개화라고 부르고 만개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에 꽃이 80%가 폈을 때 만개라고 부려요 각각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오늘날에 그런 기준을 들 수는 없지만 적어도 만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맥락에 만개에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가득 피었지 눈에 보일랑 갈랑 피었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럼 여기에서는 많다라는 것 많다라는 것 그 다음에 깨꼬리도 혼자 홀로라는 뜻이 아니라 비린이라는 게 이웃이라는 뜻이잖아요 이웃이라는 것은 여럿이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혼자라기보다도 앞에 미인은 혼자지만 여기서 깨꼬리는 혼자가 아니라 물이 지어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앞에는 가느다라고 적고 있는 듯 마는 듯 하다가 둘째 시에 와서는 좀더 그게 양쪽으로 훨씬 늘어나는 이런 맥락이잖아요 그러다가 세 번째에 오게 되면 세 번째에 오게 되면 승지식지라는 건데요 승지식지라는 건데 이런 상황을 텀타서 이런 분위기를 텀타서 그러니까 이거는 갑자기 주인공이 누구되지요 앞에 거는 경치였잖아요 나 말고 대상이었잖아요 분광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는 시적화자가 되는 거예요 앞에 거는 더문더문한 있는 듯 없는 한 분광을 모사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허드러지거나 많은 분광을 모사하다가 여기 와서는 내가 된 거예요 시적화자가 다시 등장해서 시적화자가 이 분위기를 타서 이것을 알면서 그러면 점점 그것이 유 더욱 더 많이 유 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많이 점청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에서 더 많이 가는 것도 한 번이 아니라 가고 가고 또 가고 지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얼핏 설빛 안 나가도 그것을 하나씩 더 알면 그 대상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상견례를 했다고 처음 만나서 상대방을 뭘 알겠어요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그게 이제 성지유황이에요 이 틈을 타서 계속 상대방에게 다가가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식지 알면 알수록 그 상대방의 어떤 진면목에 대해서 더 다가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섬에서 농이 되는 거죠 이 구절에서 섬에서 처음에는 섬이었다가 성지유황하고 식지유진하게 되면 섬이 농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섬에서 농으로 바뀐 게 여장부진 끝이 있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나한테 가지고 있는 드러나는 모습은 끝이 없고 알면 알수록 더 모른다거나 무궁무진하게 대상이 가지고 있는 맛이 느낌이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느낌 새로운 느낌이 점점 불어난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여러 번역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런 기존에 번역된 걸 보고 마음에 안 든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제식으로 하나하나 말의 값을 잘 살려서 다시 한 번 더 번역하려고 하는 게 제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 이분들의 의도적으로 잘못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섬 농이라는 말을 지금 쓰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쓴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그게 뭐지 이러지 아 이런 뜻일 거야 라고 바로 의미가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만큼 그것의 말의 값이 그대로 나한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려면 하나하나 그 말의 뜻에 맞게끔 시의 의미에 주목을 해서 그를 떠나기에는 이렇게 풀이가 돼야 되는데 앞에 어떤 분은 그냥 섬 농이니까 여인의 자태만 하러 자태로 막 날씬하다고 통통하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갖다 대면 저 구절에 어떤 게 의미가 해석이 되는지는 뭐 어떤 것은 풀이가 되겠지만 뭐 날씬하고 통통하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런 구절들은 해석이 안 되죠 성지유왕이라든지 식지유진이라고 하는 것은 날씬하다 통통하다 떠풀이 가지고는 전혀 저 구절의 의미를 전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번역이 참 어렵다고 하는 게 글자만 안다고 해서 그거를 바꾸치게 한다고 해서 번역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전체적인 문맥과 시인이 하고자 하는 그 취지를 오롯이 살려내려고 그러면 말의 값, 우리가 물건 사려고 할 때 비싸다 싶으면 깎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흥정 말하면서 어떻게 해야 흥정이 된다고 말했죠 오늘은 뭐 말 안하시기로 비도 오고 분위기도 끓고라 둘 다 손해봐야 흥정이 된다고 했죠 둘 다 손해봐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은 팔려고 하는 가격보다 덜 받아야 되고 살려는 사람은 살려는 가격보다 더 줘야 흥정이 되니까 둘 다 손해가 보이네요 그렇게 할 때 말의 값을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견주어보고 전체적으로 이 시어 하나하나나 말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건 견주어봤을 때 그 의미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풀이하는 건 이래요 섬은 가늘다, 달다, 많다, 무선하다 의미로 충분히 전달되고 이 섬농에서 설명하는 것은 섬과 농을 상반된 의미를 사공군은 포착하고자 하는 건데 어떤 거냐면 섬이 농으로 또는 농이 섬으로 가변하는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저렇게 바뀔 수도 있고 여러분 사람의 관계를 생각해보세요 조금씩 알아서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서면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 못하실지도 모르는데 너한테 이런 면이 있어 이러면 누가 화를 낼 만하다고 그랬죠? 그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이 화를 낼 만하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숨기거나 있는 게 자기가 다 있는 대로 드러내는데 보는 사람이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니까 그걸 보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알았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 사람은 여전히 모르는 게 있고 그러면 농이 섬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또 하나씩 알면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보다는 좀 더 많이 아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게 늘 섬에서 농으로만 직선적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섬에서 농으로 갔다가 또 농이 섬으로 돌아왔다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 너한테 이런 면이 있었어? 하나 알아서 뒤로 돌아왔다가 다시 또 앞으로 갔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듯이 나아가는 건데 그러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정청적으로는 비약적으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게 시적 화자와 여인의 관계가 처음에는 이어질 듯 말 듯 이런 아주 간호다란 단계지만 시적 화자가 성지유와 식지유진하느냐에 따라서 섬에서 농으로 바뀌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섬농을 밀당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를 조율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알아가는 맛 그렇죠? 조금씩 조금씩 더 알아가는 맛 그렇게 했을 때 시어에 시에 모든 것을 읽으면 그대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한 번 읽으면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 읽으면 어? 또 이런 뜻이 또 있었구나 그렇죠? 또 세 번 읽으면 두 번째까지 몰랐던 새로운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점점 읽으면 읽을수록 또는 우리 사람 만나면 이러잖아요 사람은 알면 알수록 저 사람이 두 자로 뭐라 그래요? 국에 비유해서 진국이야 말하잖아요 저 사람은 저 알면 알수록 진국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체적인 또 깊이 있는 이런 뭔가가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처음에 보면 모를 수도 있고 어?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씩 좀 더 알아가거나 그래서 섬에서 농으로 갔다가 농에서 섬으로 갔다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 저 사람 진국인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맥락 그래서 섬농이라고 하는 것은 섬에서 농으로 농에서 섬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대상에 대해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더 알아가는 과정 그런 것 그러면 문학에 있어서라든지 작품에 있어서도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더 알아가는 것 처음에는 좀 안다고 했다가 어? 왜 이렇게 했지? 몰랐다가 또 보면 또 했다는 거죠 이런 것은 그림이나 사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구도라든지 배치라든지 나름대로 다 장치를 넣고 프레임을 짜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첫눈에 영상도 마찬가지죠 그런 감독의 어떤 의도라든지 이런 게 사진 찍은 사람의 어떤 의도라든지 이게 읽힐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보면 어? 이걸 왜 넣었지? 이걸 빼는 게 더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다가 또 보면 아 이게 없으면 안 돼 이게 꼭 들어가야 돼 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그게 그림이든 뭐 사진이든 노래든 영상이든 아 그 장면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있음으로 인해서 영화가 더 완성도가 높고 그림과 사진에 있어서 뭐 깊이가 더해진다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선동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24식품에 있어서 이제 선동이다 제가 이거 설명드리려고 반나절동안 머리를 싸자메 가지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찾아보고 저렇게 번역하는 것도 찾아보고 찾아와도 이렇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저한테는 만족스럽게 이렇게 설명하면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묘미가 살아나는구나 그래서 역시 사공도가 사공도가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닌지 사공도가 생각했는지 아닌지 좀 몰라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느낄 때는 이렇게 설명하면 사공도가 전달하고자 했던 그런 의도들을 100%는 아니겠지만 한 90% 정도는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여러분들도 선동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어려운데 상당히 어려운데 한 일주일 정도는 기억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의 값이 참 무섭습니다 어떤 단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하다 뜻이 쓰는데 15세기, 16세기 중세에 넘으면 이게 괴다 라는 뜻이 반말이 있어요 이게 사랑하다랑 같은 뜻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나는 너를 사랑해를 이 당시 번역을 하면 나는 너를 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저 괴다는 사어가 됐어요 사어가 되고 사랑하다 그러니까 사랑하던 말조차도 경쟁을 해서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저는 이제 유럽어든지 이런 학술언어는 어원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위노문을 쓸 때만 하더라도 한자, 한자는 안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문도 한 글자가 갖고 올 문에서 지금 현대 글자로 어떤 자형의 변화를 거쳐서 오늘날 우리를 아는 글자가 되느냐 그런 식으로 어원연구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것만 해도 그래서 제가 학위노문을 쓸 때랑 비교하면 한 30년 정도 차이니까 그 많은 발전들을 할 수 있고 뭐 서양철학은 당연히 여러분 아마 서양철학 강좌를 들으면 많은 것들을 어원을 가지고 설명을 하죠 뭐 플라톤의 그 이데아도 문으로 보다 이런 돈에 보다라는 뜻을 바탕을 두고 있죠 저는 이제 한자는 발로 움직이다 라는 기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그런 거 가지고 책을 쓸 생각인데 한국어도 참 그게 드물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어원을 찾아야 될까 그러다가 제가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남아있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제주어에서 좀 찾아보자 제주도어에 지금 그에 관심이 있어서 아직 본격적으로 공부를 못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하나씩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 새로운 전공을 아마 제주어 관련 있는 분들은 괸당 이라는 말을 아실텐데 이 괸당 이라는 게 괴다 라는 동상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중세어 중에 일부는 제주도 말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주어에 남아있는 우리 고온어를 통해서 우리 낱말의 어휘의 어곤이 뭘까를 이렇게 찾아보려고 실패할지 성공할지는 저도 모르는데 어 누구도 주목한 사람도 없어요 혼자 이렇게 쭉 생각의 흐름을 쫓아가면서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 이제 아름답다 이런 말들이 다 저한테는 궁금한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말을 도대체 왜 어 중국사람은 미라고 표현하잖아요 미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기회에 있으면 설명드리겠지만 양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어 그러면 이제 먹는 것이랑 관련이 있죠 또는 가면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부터 무엇에 초점을 두고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어 말의 태생이죠 그죠 그 말의 태생 어 제가 그게 적자냐 서자냐 라는 이런 적설을 밝히는게 아니라 그 말의 한국인들의 가장 초기 뜻이 뭐였을까 원형이라고 그러죠 아키타이프 원형이 뭘까 이것들을 통해서 한국인들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사유의 원형이 뭘까 뭐였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려고 하는데 아직은 뭐 제가 관심만 있고 조금씩 조금씩 공부하는 중이어서 어 내년도 안되고 뭐 한 10년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정년 이후에 해야될 작업 리스트를 모으고 있는데 어 이런 것도 정년 이후에도 제가 몸이 허락한다면 계속해서 할 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게 이제 선동이다 그래서 말의 갑 그래서 이런 말 하나하나를 그냥 안다고 해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를 이렇게 자작 자작 우리가 음식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씹어서 식도로 넘겨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위에 엄청난 부담을 주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많은 걸 저작작용을 해서 넘겨야 위에서 부담 없이 위의 부담을 위에서 막 이렇게 계속 연동운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위가 운동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몸이 피곤한 것처럼 위도 피곤한 거죠 그 점막이라고 하는게 계속 왔다갔다 하면 그게 할 수 있는 풍선도 몇 번 불고 나면 어떻게 되죠 불어본 분 아실텐데 몇 번 불고 나서 바람 뺐다가 다시 불고 하면 풍선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탱글탱글하던 녀석들이 한 열 번 불고 나면 얘가 쭈글쭈글해지고 힘도 없어져요 위도 그렇게 되는거죠 그래서 입에서 많이 씹어주시는게 위를 도와주는 길이에요 위를 도와주는 길이에요 위를 도와주는 길이에요 그러면 씹으면 위에서 간에서 간에서 해독작용을 하고 위를 거쳐서 우리 에너지로 우리가 몸을 쓸 수 있는 기초 에너지로 이렇게 바꾸어 주는게 수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낱말도 깨작깨작 잘근잘근 씹어서 그 말의 뜻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하나도 없는 단계로 가면 이 사람이 이 말을 이렇게 썼구나 그러니까 글을 쓴다는 것은 제가 학생들한테 논문 지도할 때 늘 하는데 하룻밤에 갑자기 다 쓰는게 아니라 이 말을 어디에 쓸까 저 말을 어디에 쓸까 이게 엄청나게 계산을 하고 써야되는 말이지 그러면 한글자 한글자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런 뜻을 나타내야 되고 이러는 거이고 또 그 단어가 여러 복합적인 뜻이 있으면 그 다음 줄에 바로 그것을 풀이해주고 이래야지 그냥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마음대로 쓴다고 말해서 읽는 사람이 당신의 뜻대로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어린아이 같으면 부모가 모든 신경을 부모로 해서 아이의 말하는 뜻이 뭘까를 이해하지만 글은 그렇지는 않지 우리는 그렇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다고 말하는게 이런 단어의 의미랑 맥락들을 하나하나 곱씹어야 된다 그래서 좀 우리가 어렵다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진도로 나가면 못하면 끝내는거죠 신일인데요 오늘은 신일이라는 것만 이해해도 상당히 좋은건데요 향휴복이라는 사람에 익주명화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앞에서 우리가 말했잖아요 품이라든지 격 이런 예술작품이라든지 예술작가의 품격을 설명하기 위해서 품, 격 이런 말들을 쓴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이야기했죠 사공도 사공도만 하더라도 이십사 시 품 이렇게 썼죠 향휴복이라는 사람은 그림에 대해서 격이라는 말을 쓰는데 일격 신격 묘격 능격 어느게 제일 좋은거 뛰어나다고 생각하는것 같아요 어느걸거 같아요 어느걸거 같아요 어느걸 다 중얼거리기로 아무데나 찍으세요 제가 책에 나오는거랑 순서를 바꿔놨어요 혹시 찍을때 제일 뒤에걸 찍을까봐서 책에는 1이 제일 뒤에 나오는데 순서를 바꿔놨어요 일격이 제일 높은 품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4개로 나누는게 아니라 휘종이의 경우에는 신과 일 2개로 나누기도 하고 남성의 등추는 1과 신 2개로 나누기도 하는데 대개 황휴복이라는 사람의 익주맹알에 의해 나오는 능노 신 능노 신 일격 이라는 말이 널리 쓰이죠 그러면 604쪽과 605쪽을 보면 학교에서 학교 선생들도 1년 농사를 지으면 교육 그 다음에 연구 봉사 산학 이런걸 해서 점수를 매기거든요 그래서 가장 1등을 하면 일격이라고 그러고 선대는 그래요 2등을 하면 전신격이라고 이렇게 말은 하는데 지금도 쓰이는 말이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하면 능격은 생동감 있는 형상 그림을 그렸는데 애들 그리는 것처럼 그죠 뭐가 뭘 그렸는지 잘 모르는 그런게 아니라 그림으로 구현한 재현하는 것이 생동감이 넘치는거죠 살아있게 그리는 것이고 단 대신에 이 능격의 그림은 외물의 형상 그걸 담게 그리느냐에 초점을 담게 나무를 그리면 나무에 담게 꽃을 그리면 꽃에 담게 가재를 그리면 가재에 담게 고양이를 그리면 고양이를 담게 고양이를 그렸다 그러는데 보는 사람이 개라고 그러면 능격이 안되는거죠 그죠 개를 그렸으면 사람이 개라고 그래야되고 호랑이를 그렸다 그러면 호랑이로 보여야되는데 호랑이를 그렸다 보는 사람이 걔를 그렸네요 그러면 능격이 안되는거죠 능격조차 안되는거죠 그 다음에 묘격은 화가라던지 작가에 A작가 B작가 C작가가 쓰면 천편일률적인 그림이 아니라 요즘 우리 정명사진 찍으면 인사처라던지 정명사진을 보면 구분이 될까요 안될까요 구분이 안되요 그건 거의 뭐가 없는거에요 묘격이 없는거 묘격이 없는거 잘하시네 제가 응용 묘격이 없는거 이게 개성이 없는거에요 전부 다 달걀향에다가 그쵸 가슴충이나 눈에다가 흔히 뼈샵이라고 그러잖아요 뼈샵이라고 해서 덕포트 해가지고 그냥 대체적인 미인 잘생긴 사람 호감을 주는 그런 정명사진을 만드는데 초점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저도 대학원 입시하면 면접을 보잖아요 그러면 사진하고 달라가지고 묻고싶을때도 말하면 안되거든요 요새 또 그런말하면 차별적이라고 이래서 묻고싶어도 묻지는 못하고 속으로 사진하고 실물하고 다르네 요즘은 진짜 심해요 그래 그런 말을 들어서 학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데 그 말을 쓰면 제재를 받아요 면접관이 왜 면접의 본질과 어긋한 쓸데없는 말을 해서 피면접자로 하여금 불쾌하게 했느냐 이렇게 지금 그래서 아주 여러 것들이 복잡하고 힘들고 긴장을 써야되요 시간도요 앞에 사람을 예를 들어서 꼭 그 사람이 맞지는 않은데 왜냐 우리가 긴장되어있으면 객관적인 시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가 보기에 앞에 사람은 10분 했는데 지는 5분 했다 그러면 그것도 항의를 하는거에요 왜 내 앞에 사람은 오래하고 나는 짧게 밖에 안했느냐 그것 자체가 이미 당나게 뭐 그래서 시계를 보고 한다니까 시계를 보고 이 사람은 5분 했으면 아 그래 딱 5분 했어 나가시오 그러고 또 들어오면 엇비스덩하게 해야되지 지금은 뭐 그런게 옛날하고 달리 여러가지가 촘촘하고 상당히 불편하고 신경을 써야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정명사진의 경우에는 묘격이 없다 개개인의 얼굴은 같을수가 없죠 쌍둥이를 빼면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를 빼면 닮을 리가 닮을 리가 성형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닮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다 닮게 그려요 다 닮은 사진을 내니까 묘격이 없는거죠 신경은 외물의 형상과 화가의 성품이 통일되어 있고 법도를 따르면서도 또 법도를 초월하는 듯한 어떤 그림이면 그림 글쓰이면 글쓰기에 규칙을 지키는 듯 하면서도 꼭 안 지키는 듯한 이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일격이라고 하는거는 어디게 신묘한지를 모르지만 왜 그렇게 신묘하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자체는 신묘한건데 조금 많은 글 내용을 맛보시라고 604페이지와 605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능격은 그림은 동물과 식물의 생태를 두루 나타낸다 자연의 작용을 잘 배워 산과 강을 제대로 녹여내고 빈을 달린 어류와 날개에 달린 조류의 형상에 생동감을 보유한다 작용을 나타내므로 이를 능격이라고 한다 개를 소로 그리거나 이러면 안되죠 묘격은 사람은 그림을 그리며 각각의 개성대로 화가는 화가대로 뭐 1시인은 1시인은 A시인은 A시인인이대로 B시인은 B시인대로 개성대로 담아내서 분노림이 세밀하고 먹빛이 오묘해도 왜 그러한지를 알지 못한다 마치 포정이 칼을 올려 소를 해체하듯 장석이 도끼를 휘둘러 코끝에 얇은 흙을 떨쳐내듯 마음과 손이 하나 되어 자세하고 현무암이 채도로 발휘된다. 이를 묘격이라 부른다. 신격. 일반적으로 그림의 법도는 사물에 호응하여 그 모습을 형상화시킨다. 화가의 참기가 뛰어나게 높으면 구상이 신과 부합하고 형상을 창출하고 뜻을 세우며 묘하게 조화의 권능과 부합한다. 그림이 상자를 열고 사라졌다거나 벽에서 빠져나와 날아갔다라고 하는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 신격이라 부른다. 그림의 일격은 그의 짝하기가 가장 어렵다. 짝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수준이 높다. 이런 뜻이죠. 네모와 원을 틀에 맞춰 그리는 데 졸련하고 네모를 네모로 그린 것인지 똥글라미를 그린 것인지 네모를 그린 것인지 뛰어나지. 그런 데는 뛰어나지 않고 또 채색을 정밀하게 하는 것도 하찮게 여긴다. 뭐 그렇게 하지 않았죠. 간략한 붓질로 형체가 갖춰져. 몇 번 쏙쏙했는데 그게 뭐 사람인지 술 취한 사람인지 성난 사람인지 이런 게 드러나고 자연스럽게 터득하니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그림이든 글씨든 모방할 수가 없고 뜻밖에서 논인다. 이를 일격이라고 부른다. 이런 게 그림과 예술을 늘어날 때 널리 쓰인 건데요. 오늘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시라고. 답은 없어요. 답은 없는데 제가 일전에 말했는데 김덕신의 파적도, 적이라고 하는 건 고요함, 조용함 이런 거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여름, 한여름 정도인 것 같은데 원래는 이 남정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그림이 시작되기 전에는 대청마루에 뭐하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하면 상상력이 많이 길러졌을 줄 알았거든요. 아직도 안 길러졌나요. 큰일 났는데. 몇 년에 또 해야 되나. 이 그림이 그려지기 전에는 남정내가 대청마루에 앉아서 졸고 있었겠죠. 그렇죠? 졸고 있었겠죠.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를 피우는 듯이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곤방대는 타 들어가지만 담배를 빨지 않고. 그런 장면이었겠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소리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매매는 울고 바람은 불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때 파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적이라는 사람에서 인위적인 소리가 없다라는 뜻이죠. 인위적인 소리가 없다. 이런 뜻인데. 뭐로부터 파적, 고요함이 깨져나가는 거죠? 누구의 등장으로부터? 고양이의 등장으로부터. 이게 새가 있고. 잡을까봐 덫을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고양이가 와서 건드리면서 한 마리를 입에 물고 가는 거죠. 그러면 누구 소리가 제일 클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특징을 하면 닭새끼 1, 2, 3, 4. 누구의 소리가 제일 클까요? 그렇죠. 엄마 닭 소리가 제일 크겠죠. 보호본능이 발동을 해서 어떻게든 자기 자식을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옆에서 조는 듯 마는 듯 있다가 고양이가 자기 병아리 새끼를 물고 가는 걸 목격하자마자 제가 누구 보고 흉내내라고 하면 잘 내시겠지만 꽃끼라든지 큰 소리라고 파닥파닥 부리겠죠. 그러다가 왜 이 사람이 조는 걸 알 수 있냐 그러면 졸지 않았으면 이렇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질서이 있거나 기민하게 동장해서 뛰어나오겠죠. 지금은 자기가 쫓으려고 한 게 아니라 자다가 뻘떡 일어나서 굴러떨어진 거잖아요. 굴러떨어지듯이 마루에서 내려가지고 지금 곤방돼 이렇게 하면 고양이를 쫓을 수가 없죠. 일어나서 뛰어가도 잡을까 말까 안 돼. 지금 대책해서 구부러졌으니까 다시 일어나는 순간 고양이는 저 멀리 가버리겠죠. 그렇죠. 그런 장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스틸 사진이지만 스틸 사진과 같은 장면이지만 상당히 동영상을 우리가 이 장면이 일어나기 전의 장면과 씬을 한 세 가지로 본다면 씬 1은 고양이가 살금살금 이렇게 살금살금 타고 오는 게 고양이가 동물이 사냥을 할 때 이렇게 척추를 이렇게 땅을 지면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오는 장면 아시죠. 그렇죠. 그렇게 오고 있고 지금 부부는 졸고 있고 닭들도 평화롭게 그렇죠. 엄마 주위에 모여있는 그런 장면이 씬 1이라고 한다면 씬 2는 고양이가 사냥에 성공해서 몰고 가면서 엄마나기 그죠. 온갖 방정을 다 뜨는 장면에 아저씨가 남정내가 놀라가지고 곰방대를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정신은 없고 지금 대책마다에서 굴러떨어져서 이렇게 곰방대를 가지고 휘젓는 이런 장면이고 마지막에는 남정내가 일어나서 무릎을 틀면서 허탈하게 저 멀리 유유히 사라지는 고양이의 엉덩이를 바라보면서 허탈해하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고양이의 앞면은 나올 수는 없지만 덕이 양양하게 그렇죠. 고양이를 사냥해서 저 너머로 사라지는 그런 고양이 그렇죠. 그 다음에 남정내와 여인네가 둘이서 씩씩크림해서 저놈의 고양이 A B C D 이렇게 A C 하면서 그죠. 요구하는 장면 도대체 너무너무 뭐야. 이런 씩씩크림하는 장면 이런 장면들로 하는 일종의 영상을 우리가 그려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어렵지 않죠. 무슨 격에 해당될까요.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상상을 해보시라면. 능격, 묘격, 신격, 일격 답은 없다고 말했어요. 각자 느낌이니까 이거를 이런걸 여러분이 해보셔야 실제로 전시장에 가셔서 아 이건 능격도 안되어 있네. 뭐 이건 몇 격이네. 이건 신격이네. 이건 일격이네. 누구 들으라고는 말 못하지마. 혼자서 조용히 쿵쌍쿵쌍 그럴 수 있는 그런 신미 문을 가지게 되시는 거니까 숙제처럼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시간이 가니까 한 두분만 이렇게 손들어서 나는 뭐이기 때문에 뭐인 것 같다. 뭐 이렇게 다들 수줍어 하시는지 멀 것 같아요. 한 분만이라도 이게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에요. 그림은 스틸 장면이지만 저 그림에서 동색 움직임의 흐름을 읽어놓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보고 있으면 뭔가 하나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신하게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생동감은 분명히 있어요. 최소한 뭐는 되는 거예요? 최소한 능격은 되는 거예요. 능격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뭐 고양이가 어떻게 보면 고양이 몸을 목을 어디로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고양이는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가야 되면 고양이 머리가 어디로 있어요? 앞으로 가야 될 건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를 곤방대를 휘두른 놈이를 찾아보고 상당히 고양이가 여유가 있어요. 나 잡아봐 하면서 자식 못할 텐데 이런 것도 하나의 그림의 트리죠. 이런 장면에서 뭔가를 도망가려고 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잽싸게 가야 될 텐데 고양이가 이렇게 뒷모습을 털어 있는 것도 이 사람 안에 그죠? 누구나 앞으로 도망가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뒤를 돌아보는 글로 그리고 있는 것도 또 나름대로 이 사람의 뭐라고 할 수 있죠? 개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좀 욕격도 되는 거죠. 그죠? 이런 봄이라고 하는 걸 여름인지 봄인지 여기 나무와 입이 펴져 있으니까 적어도 겨울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겨울은 아니라는 이런 그림들 이런 장면들 그죠? 소리도 들리고 계속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적은 함도나 양해의 200 행엄도 라는 건데 이 행엄이라고 하는 거는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걸어다니면서 실을 업조린다 이런 뜻이죠. 걸어다니면서 실을 업조린 그림인데 이 글에서 초점은 뭘까요? 그름도 있고 초점은 터치가 많지 않죠. 몇 번의 터치를 쓱쓱 그렸는데 화면에는 원래 하얀색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화가가 쓱쓱하니까 사람이 나타나고 쓱쓱하니까 이런 걸 보면 200도 원피스를 입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원피스는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도 원피스를 당나라 200은 당나라 사람입니다. 당나라 사람은 남자도 원피스를 입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몇 번의 터치 그 다음에 뭐 시선 그죠? 시선 처리하는 거 이런 것으로도 어떤 200을 그리니까 200은 도도하고 자기 세계에 대한 어 뭐 좌우 확신감 이런 게 넘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시선 처리를 땅으로 좋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그리고 핸드폰 떨어뜨리면 비상 망가집니다. 눈을 위로 뜨느냐 아래로 뜨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죠? 눈을 위로 뜨고 있어요. 이런 것도 200의 어떤 개성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은 안하면 마음속으로 만격이야 이렇게 해보세요. 저한테 말 안해도 되니까. 또 여산간폭도 라는 그림인데요. 이런 동양화 이런 큰 장면을 그리는 그림은 상단 중단 하단 이렇게 달라서 그림을 보게 되는데 화단은 화가 여기 서있죠. 화가 서있고 상단 상단 이 위에 이렇게 폭포가 시작되는 건원이죠. 그죠?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그럼 이 뒤에도 또 폭포가 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있어야 되니까 이 뒤에도 뭔가 무한한 공간이 있을 거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가 뭐가 되죠? 이 가운데 부분이 물안개가 되잖아요. 물안개 물안개가 되니까 뒷부분은 자연스럽게 보이지 안게 되니까 화면이 깊어지는 거죠. 화면이 이렇게 그런게 다 초익이에요. 제가 시지각이라고 늘 말하는데 원래는 평면이잖아요. 평면인데 이렇게 안개를 그리니까 그 뒤에 폭포 높은 데 가면 물보라가 치면서 안개가 막 이렇게 피어나면 물이 떨어지는 장면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뒤에도 또 막 거대한 공간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시작에도 이 뒤에도 큰 공간이 있고 이 뒤에도 무한한 깊이가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이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이 여기 이 지금 내 앞에 보는 물이 전부 다가 아니라 그것이 어디에서 올라온다? 저 아득한 근원에서 이렇게 내려오는구나. 그러면 이 세개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래서 그 석도는 다음에 명청시대 할 때도 하는데 화어록이라고 하는 그림 비평을 쓰게 되는데 일획이라고 하는게 제일 첫 편인데요. 그림에 제일 처음 걸 때 처음 선을 끊는게 그림의 터치를 열 번에서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면 첫 번째 그리는 것은 열 번 중에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한 번을 그리는 순간 그림은 뭐가 잡혀요? 구두가 구두가 잡혀. 구두가 잡히니까 두 번째 그리는 것은 첫 번째 획을 그린 것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획에 의해서 두 번째가 생겨나고 세 번째도 생겨나고 네 번째도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뭐겠어요? 이 세 개는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니라 저 멀리 눈에 안 보이더라도 그 근원하고 우리가 이렇게 다 있다. 그 근원에서부터 무성하게 이렇게 풍성하게 전개되는 이 세 개의 모습들을 이렇게 그림 속에서 담아내고 있는 이렇게 큰 많은 장면들을 담아내는 이런 그림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이런 그림을 보면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런 그림을 보면 사람이 생각하게 하는 이 그림 정물화도 좋지만 정물화를 보고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이런 걸 생각하지는 않지만 또는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걸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런 속도의 유산 간폭도를 보면 그런 생각에 그러니까 이제 그림은 필치는 다 끝났지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는 맛이 끝나지 않고 어 계속 그 사람을 타고 들어가게 만들잖아요. 타고 들어가게 만들잖아요. 어 어디서 오지? 나는 어디서부터 생겨났지? 나는 어디로 가지? 이런 답 없는 답을 답 없는 문제를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보고 잠깐 쉬었습니다. 이것은 강의안의 고상 간폭도인데 이 그림은 사실 앞에 그림에 어디만 따온거죠? 어디 부분만 따온거에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쉬운건데 어?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느 부분을 따온거에요? 네? 빨리 한번 따오세요? 아 제가 좀 유식하게 상, 중, 화로 맞춰서 하경을 따온거에요. 하경만 하경만 이게 상경, 중경, 하경이며 하경만 따온거에요. 화가랑 물하고의 접촉면이 다르죠. 여기는 어떻게 되어있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자세가 서있잖아요. 서있잖아요. 이 사람은? 누워있다고 말하지는 않죠. 정확하게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엎드려있다. 바위를 껴안고 있는 장면이죠. 서있는 자세랑 바위를 껴안고 있는 장면이 주는 느낌이 또 다르죠. 그러면서 앞에 석도의 여산간폭도에는 우리는 어디서부터 흘러가서 어디로 흘러가는가 라는 세계의 권원에서부터 세계의 끝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망하는 생각하게 만드는 그림이라면 강의 안에 고사관수도 뭐 관폭도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면 뭐 여기에서 이 그림을 그리지는 않지만 이런 장면이 나오려고 그러면 뒤에 생략된 게 그죠? 생략된 게 있다 그러면 또 석도의 여산간폭도랑 비슷한 그림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생략된 이 위의 부분을 떼어내고 이 부분에만 본다면 이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대상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엄연하게 존재하는 건데 폭에서 엎드려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속에 동화되어져서 그죠? 녹아들어서 그죠? 우리가 서있는 것은 언제든지 도망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엎드려 있다는 것은 도망가는 자세가 아니라 그 세계 속에 녹아있는 장면이잖아요. 녹아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이 세계 속에 타자가 아니라 나선 존재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흘러가는 세계의 변화에 동떨어져 있거나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이라는 세계의 흐름 속에 함께 들어가 있는 모습 그러니까 그림이 뭘 포착하느냐에 따라서 뭐라든지 다르게 읽힐 수가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보러 가시면 사격 네 뭐 사격 이거는 묘격이야 아니면 또 그렇죠 뭐 신격이야 일격이야 이런 것을 한번 보시는 것이 이제 좀 그림만이 아니라 글씨를 느낄 수 있나 감상할 수 있나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간 유럽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신 분도 있고 한 주만 더 기간이 연장되어 있으면 그냥 놓칠 뻔했는데 행운입니다. 한 5분 쉬었다가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